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이 형 자꾸 마사지 해달라고 해. 풀라고 지금 기다리는데. 아까 대기소에서 음료수 먹고 있는데 이 형 갑자기 와서 음료수 빼고 나서 이런 거예요. 준희가 잘해서요. 착해가지고. 이것도 쓰셨으면 된다, 내가. 이제 이 마이크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. 곧 이렇게 되겠지? 아 맞아, 이것도 곧 이렇게 될 거예요. 너무 예쁘다. 우리 은색이 거의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바꾼 거잖아. 대관 리허설 하는 게 정말 콘서트가 다가오는 그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리허설 하는 게 오늘 체크를 잘해서 홍원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늘 따라하고 보고 싶어요. 찾을 수 있어요? 기다렸다가 이거 약간 좀 너무너무 소중한 노래예요. 너무 추억이 많죠.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듣다가 잠깐 같이 해볼까요? 자 자 넷 하나 셋 셋 넷 함께 더 여유로우세요. 같이 넷 넷 셋 넷 셋 난 왜 어디 있어 그대의 미소에 너 믿어줄게요 지금 뭐 최근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그전에도 계속 스케줄이 다 있었지만 퀸트 활동을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해외를 넘어가서 해외 활동을 공연이나 스케줄을 하고 한국 와서 바로 이제 콘서트 준비를 하는데 제가 거의 다 했어요. 왜냐면은 저희가 워낙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하고 좀 리믹스 되는 부분이 빨리빨리 이제 공연도 음원을 좀 빨리 정리하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급하게 빨리 계속해서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연습실이 있는 거 같아요. 진짜 이렇게 계속 뮤지컬의 테마로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저희 퀸트 안에서 저희가 빨리 틀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집중해서 연습하고 싶어하고 아! 여기서! 잠깐만 쉬었나요? 여러분! 이 품을 지은경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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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ar! ㅜㅜㅜ 되고 우리 해석 檀수 ARK 와이엇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거침없이 13명, 13명 13명 버전으로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요. 사실 드림 콘서트에서 13명 버전은 일찍 했었어요. 근데 제대로 된, 세팅이 된 거침없이 한 건 이번 콘서트가 처음이라서 많이 재밌지 않을까. 부석순 에너지 세븐틴의 에너지까지 합친 거고요. 더할 나위 없이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자, 콘서트는 빡세게 간다.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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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하는 요소를 추가해서 노래 분위기는 우중초암 Kah 좀 퐁이라는 곡을 부르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곡이거든요. 이거 봤을 때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이 묘코틴 무대는 묘코드를 좀 위로? 위로를 좀 잡아본 것 같아요, 그래서. 그래가지고 좀 부르면서도 저희도 감동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? 묘콕묘콕하면서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두의 목소리나 숨소리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무대 구성으로 좀 되게 집중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배터리 해도 수업. 둘이 계속 와, 우리 집들. 배터리 해도 수업.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진짜 무대에다 부를 수도 있어요. 지금 13월 중... 이상해요. 인트로까지. 이건 좀 측근한 느낌감이라 그래서 아마 13월 중만씩 다 울린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굉장히 뭐랄까? 수채화 같습니다. 진짜 안 보여야 되는데 수채화 같습니다. 수채화 같습니다. 수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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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. 연구. 업체의 humour. С. 조화. 이뫄는. 엔 Sierra. 아비아. 이. 그러니까 감동도 받으시고 좋은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. 이번 콘서트는 조금 더 세련되어 가야 돼. 전 콘서트 느낌보다는 초점을 더 세련되고 성숙해진 이토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는 솔로곡이나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단체곡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눈잎곡이나 이런 걸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영이 감동의 멤버들의 전화 연연은 연연은 연연이었습니다. 연연은 연연이 유명한 연연은 연연은 연연이에요. 우리 계획에 가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! 안녕, 고마워요 고생했다 멤버들! 고생하셨습니다!